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야 라고 해도 돼? 내꺼라고 해도 돼? 우리 둘만 아는 대체요의 엽지야! 엽지야!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건배 이 염수양 님 결정상 편사하게 감사합니다. 다시 키키을 돕봤는데 키키을 뭘 못 봐요. 보이실 테메.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리액션을 감사합니다. 우리 염수님. 너무 감사합니다. 또 하라고? 이럴 때만 초심 찾아요 이러는데 진짜, 진짜 초심에 비하면 지금이 낫죠. 자기 본인 이름으로는 하지 말아달라고요? 다른 사람 이름 넣어달라고요? 아니, 다 자기로 하기 싫대. 넘기는 것 봐. 아, 진짜. 이렇게 하면 시키지 말라고. 아니, 다 자기한테 하기 싫다고 넘기는데 이렇게 하면 시키지 마세요. 아, 그냥 쭈곰이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쭈곰. 연습하진 않았습니다. 왜 연습한 걸로 또 자꾸 뭐라가. 이사무자나 혼자서 막 모니터 앞에서 막 뭐야? 이러면서. 아니, 뭔 연수포가 아닙니다. 뭐라 하세요. 빨리 안 끝내야지. 기왕 하는 거. 이렇게 하면 그나마 덜 쪽팔릴 것 같은데? 무엇보다 나는. 쭈곰이래. 유튜브 인트로요? 진짜. 내가 죽을 일 있으니까. 볼 때마다 진짜 내가 죽고 싶을 것 같은데? 야, 라고 해도 돼. 내 거라고 해도 돼. 우리 둘만 나는. 애칭이 필요해. 조금만. 조금만.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. 가래가 안 빠져. 가래가 안 빠져. 가래. 안 빠져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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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얼굴 빨개진 거 없다. 아, 무바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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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세요. 아, 진짜 그만하고 싶어. 아니. 내 거 라고 해도 돼. 내 거 라고 해도 돼. 우리 둘만 나는. 애칭이 필요해. 할 거야. 할아버지.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. 안 치겠어. 안 치겠어. 나 진짜 이거 우리 엄마나 아빠랑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진짜 리얼로 우리 딸 저런 모습도 있다고 좋아한다구요? 아니 우리 한번 빵 터져가지고 바닥을 부를걸요? 리얼로다가 리얼마나 아빠랑 인사하기도 싫다 저 애교 1도 없어요 집에서 친구들한테 적고 원래 애교가 없습니다 야!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나를 해치이 필요해 눈팅이야 눈팅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아 그만해요 그만해요 에이 영재야 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나도 18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애칭 필요해 생방 처음인데 원래 이런건가요? 아니요 진짜 아 진짜 아니에요 전 저 원래 펴서 줄 때 아니에요 아니 왜 근데 진짜 당황스럽겠다 처음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겠다 아주 당황스러운데 안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래요? 괜찮습니다 저는 플러그 방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ost